안녕하세요. 현대캐피탈 13번 센터와 라이트를 맡고 있는 2년차 송민기라고 합니다. 동, 서, 남, 북 우리 팀도 모르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근데 제 장점을 저보다 팀이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? 제가 좀 더 키워주세요. 영석이 형이 물어보셨는데 여자친구는 몇 명이나 사귀어 봤냐고 한 손가락으로, 한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.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? 그것은 그럴 수 있고 알 수 있어요. 치우가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고 저는 항상 최고의 관심사가 동선 겸치지 않는데, 배구입니다. 배구 인생의 롤모델은 너무 멋있어요. 저는 성민이 제 배구인생이에요.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래도 배구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멋있어서 이번엔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쪽에 두 번이 제휘 제휘가 잘 안 씻는 이유가 있다면이라고 하는데 제휘가 대학교 때부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. 보통 3번에서 많으면 4번 왜냐하면 제가 피부병이 아토피가 좀 있어서 안녕하세요. 코보티비. 앞으로 현대캐피탈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저 홍빙기도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호텔에 들어갔을 때 한 번씩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. 오늘 내게는 진짜 재밌었어요.